오늘도 여러가지 기업들의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새로운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중고차와 관련된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제 수건 사업을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현대차, K-카 그리고 롯데렌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롯데렌탈과 K-와카와 같은 다소 좀 작은 업체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증권업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증 중고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차에게는 이 중고차 사업 자체가 크게 영업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을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3.6% 그리고 2024년에는 5.1%로 자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K-카를 봐야 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K-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난 11월에 K-카의 목표 주가를 85,200원으로 제시를 한 바 있는데 어제 종가 대비해서 거의 300% 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증권사 측에서는 롯데렌탈이 최근에 소카의 지분을 13.9%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철강주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시외 거래에서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된 사업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로봇주가 움직였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사실 키워드는 철강주였습니다. 모든 철강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가 꽤 많이 움직였는데요. 정부가 미국과 철강 232조 재협상 대신에 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커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재협상을 할 시에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서 어제 장외 거래에서는 철강주들이 움직인 겁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이스틸, 동일제강, 무국철강, 그리고 문배철강 등이 모두 다 급등세를 보였는데 급등세가 9에서 거의 10%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중소형주, 철강주 위주로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재 증권사에서 빼놓지 않고 현재 리포트를 내놓는 업종이 바로 리오프닝 업종인데요. 그중에서도 롯데 관광 개발, 며칠 사이에 리포트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와 호텔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 어제 다시 한번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매수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에비타도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 관광 개발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카지노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BGF 리테일입니다. 어제 새로운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측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지난주부터 많은 증권사들이 관련해서 리포트를 내놓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업황 회복과 새 정부의 정책의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특수입지 점포 판매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롯데그룹에서 미니스톱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리포트 안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